아 젠팩업 3000개 정도 했지요 이거 만렙 찍었고 11렙인가 그랬던 거 만렙 찍었고요 만렙 찍었고 만렙 찍었고 코어 칸이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25-25로 강화했고 에르다이 의즈 검은 마법사를 위해서 25렙 찍었고 원래 만렙이었고 로디스 다이스 만렙 찍었고 로프커니프 나온 거 14레벨 찍어줬고 에르다의 노바 17레벨 찍어줬고요 쿨이 주니까 혼자 벗어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어 그거 나왔을 때마다 해줄 예정이고 이거는 조금 쿨을 늘리기 위해서 8렙까지만 찍어주었고 슬샵도 같이 8렙 찍어줬고요 저는 이제 캐논 버스터, 몽키 퓨리어스, 마그네틱 앵커 3개 하고 바주카, 트윈스, 롤링캐논, 레인보우 이렇게 2중 6코어로 했습니다 맞지? 2중 3코어죠 3코어, 2중 3코어 요렇게 다 강화를 해주었습니다 호강만 한 2시간 정도 강화했고요 잼스톤은 3000개 깠습니다 끝! 4코어 5코어 5코어 감사합니다.